안녕하세요. 유튜버 세모 스타 세모에게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유튜버 크리에이터 MCN 회사의 매출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튜버의 매출 구조입니다. 유튜버의 매출 구조는 유튜버마다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표적인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유튜버 분들이 구들에드센스라고 하는 광고 채널을 통해서 광고 수입을 얻게 됩니다. 이 광고 수입은 유튜버 채널을 개설했다고 해서 전부 가능한 건 아니고요. 유튜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고 그리고 지난 12개월 동안 시청시간이 4000시간 이상이면 유튜버의 구글 애드센스 계정을 만들 수가 있고요. 계정을 통해서 유튜버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유튜버 수입의 구조는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유튜버 수입에는 유튜버의 채널에 구독자 수나 조회수 그리고 페이지 뷰 수익 그리고 광고 중에서도 유튜브 채널을 시작할 때 또는 중간에 미리 보기를 넘어갈 수가 없는 범퍼 애드라고 하는 광고도 있고 중간에 건너뛰기를 할 수 있는 인스트림이라고 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그런 광고를 통해서 저희가 애드센스에서 총 집계된 광고 수익을 구글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 간에 분배를 받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애드센스에서 수익을 창출하게 되면은 한 100불 이상이 넘는 경우에는 인출을 신청할 수가 있고 외화 계좌를 통해서 이 수입을 인출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슈퍼챗이라 해서 후원 수입도 유튜브 채널에서도 가능한데 대표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던 정치인 관련해서 이런 기사도 있었던 것을 보고 추측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크리에이터의 매출 구조입니다. 크리에이터는 BJ나 이런 용어로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아프리카 TV와 같은 채널을 통해서 많이 이제 후원 수입을 얻었었고요. 아프리카 TV에서는 제가 별풍선 같은 제도도 있었고요. 최근에는 유튜버뿐만이 아니고 아프리카 TV나 또 트위치라고 하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아프리카 TV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별풍선을 통해서 후원 수입을 받고 유튜버나 트위치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트위비나 투네이션이라고 하는 후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독하시는 분들이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보시는 그런 구독자분들께서 BJ나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후원 수입을 주는 것에 대해서 중개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런 후원 수입을 얻게 되는 게 유튜버나 크리에이터 분들의 대표적인 매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유튜버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렇게 후원이나 방송 수업만 있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는 파워 인플루언서로서 거의 연예인처럼 많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간접적으로 노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PPL 광고나 노출 광고도 많이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현물로 받으시는 것도 있고 아니면 금전적으로 지급을 받으시는 수입이 있어서 이런 것도 역시 광고 수입으로 저희가 책정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되고 그 외에도 유튜버 분들이나 크리에이터 분들이 방송에서 출연을 하기도 하고 뮤지컬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공연도 참여를 해서 그런 수입을 얻게 되고 또는 책이나 문구용품 같은 것도 본인의 이름이나 아니면 본인의 채널 이름을 조금 차용을 해서 많이 홍보나 그런 물품들을 제작을 하게 되는데 이런 관련해서는 인쇄 수입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인플루언서 중이나 아니면 유튜버 분들 중에서는 뷰티나 미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공동구매를 또 많이 하세요. 그래서 공동구매 관련해서 전자상거래 수입이나 아니면 공동구매에 관련된 수수료 수입 같은 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튜버 분들이나 아니면 인플루언서로서 여러 가지 구조가 다양하게 있는데 어쨌든 이런 구조마다 정확하게 매출 신고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세한 부분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잘 신고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째 시간으로 유튜버의 매출 구조와 MCM 회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